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슬신자 14탄으로 회차는 되어 있고요. 4월 학력평가 총평과 더불어서 향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캐스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4월 지금 모의고사 받는데 수험생들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이라는 과탄 과목에 대해서. PD님 계셔, 얘들아. 내가 왜 PD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수험생들은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고 또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쌤은 총평 및 향후 학습 전략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방법보다 우선시 되는 거는 공부량이야. 총 공부량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멋진 아름다운 계획표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건 실현될 수가 없는 거거든. 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나는 이제 생명강사니까 생명과학이라는 한 과목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조바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공부량을 늘려야 돼. 공부량을 늘리지 않으면 개선될 수가 없어. 총 공부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어. 아니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습 스케줄로만 갖고도 생명공부할 시간이 안 나와. 수학, 국어, 영어 이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또는 공부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국수형에 대해 투입하고 나면 생명과학 한 과목을 매일매일 할 시간이 안 나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러면 생명과학은 개선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특정 한 과목에 대해서 서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매달 개선된다. 그리고 점수적인 측면으로 보답을 갖고 싶다 라고 하면 현재 나의 공부량 갖고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생과 같은 강사들에게 해주는 방법론들이 의미가 있어. 컨텐츠들이 의미가 있고. 컨텐츠는 쌓여가는데 나는 공부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뭔 의미냐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캐스트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3월 모의고사 때는 쌤이 총평을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독려를 했어. 힘을 냅시다. 3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기진단을 하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제대로 된 계획 세워서 이제 힘차게 시작해보자. 자 격려의 어떠한 총평이었다면 4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지금 이 시점을 만약에 놓쳐버리게 되면 생명과학은 되게 큰 영향을 받거든. 모든 감옥이 그럴 거라고 봐. 근데 특히 생명과학은 유전이라고 하는 넘기 힘든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유전의 관점에서 유전을 7,80% 정도 잡아놓지 않으면 6월 평가원 전에 6월 평가원 이후에 하반기 학습 계획에 큰 영향을 줘. 그래서 쌤은 이 4월 학력평가 이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유전에 대한 학습 시기를 재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험생마다 케이스가 다 다를 거라고.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댓글이라든지 상담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 학습 전략을 좀 솔직하게 좀 간결하게 얘기를 해볼게. 4월 학평 시작하겠습니다. 4월 학력평가는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묻는 시험 측면에서 본다면 3월 모의고사 큰 차이가 없어. 대신에 어떤 다른 점이 느껴졌을 거 아냐. 고3 학생들은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제시됐다. 그래도 대단하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기출과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느꼈을 거라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당황하는 거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를 만나면 당황을 해. 당황을 했을 때는 시작점이고 문제풀이 루틴이고 이게 다 필요가 없어져. 그럼 이러한 당황하는 거를 자주 경험하다면 어떻게 되겠어? 내성이 생기겠지. 그래서 실전모의고사, 사설모의고사와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제시되었던 그런 면을 좀 강조해 주고 싶고 킬러로는 13, 18, 19, 중킬러는 11, 12. 총 5문제가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상대적으로 느껴져. 만약에 N수생이 이번 4월 학력평가를 풀고 났을 때 작수 1, 2등급인 N수생이 풀어오면 이게 무슨 킬러야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 예상 등급컷은 1등급 43, 44, 2등급 38, 39, 3등급 32, 33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담률 탑5는 탑4는 19, 18, 13, 11이고 그리고 지금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수는 1, 2, 3, 4, 5에서 2, 2, 6, 6, 4로 출제가 됐어. 1단원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 생물의 특성의 사례라든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구조 제시했다는 거. 2단원은 물질대사의 구체적인 사례와 에너지 그래프가 제시가 돼서 매칭하는 것과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 출제가 되었고 3단원은 막전이, 근육, 신경계, 냄새, 호르몬, 뭐 골고루 나왔어. 항상성은 ADHN 혈장 3토압 조절 관련된 그래프 자료 그리고 특이적인 방어작용의 종류 그리고 4단원 유전에서도 전형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 세포모식도, 세포주기, 유전자의 대해상을 향을 더한 값 다키출이 나왔던 거지 다인자 유전 출원, 그리고 삼형질 가게도 한 가족의 복대리 비블리 가게도 특히 여기서는 다인자 유전 출원하고 한 가족의 복대리 비블리 가게도에서 학생들이 다소 힘들었을 수가 있고 항상 가게도 문제에서는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풀 수 있다 없다의 관점보다는 수험생답게 얼마나 빨리 답을 결정할 수 있냐. 특히 다인자 유전 출원에서 이 문제는 쌤이 해설 강의에서도 풀어줬는데 수험생의 풀이로 하면 30초도 안 걸려요. 이 문제. 거기서 시간을 아껴서 가게도 쪽에 투입되거나 비분리, 도련베리문 쪽에 투입을 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해설 강의 볼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쌤이 가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거든. 항상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강사의 풀이와 수험생의 풀이가 다를 필요는 없다고 난 봐. 어떨 때는 같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사의 풀이를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어. 학습적인 측면에 쓰면 이해하는 용도로 쓰고 수험생답게 문제를 푸는 거지. 과학에 너무 길게 끄는 문제풀이는 수험생답게 문제풀이 아니라고 시험장에서. 그래서 특히 이번 다인자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답게 문제풀면 30초도 안 걸려. 쌤이 간단한 팁을 이렇게 보여줬거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삼형질 가게도 같은 경우에도 여유 있게 문제를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거야. 근데 이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압박감. 그럼 당연히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가게도에서는 눈으로 문제를 푸는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 그래서 유전을 우리가 1월부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조화심 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야. 유전은 꾸준히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아직 유전을 시작하지 않았던 친구는 벌써 이런 생각할 거야. 뭐부터 버릴까. 버리는 공부를 시작하면 그게 다른 과목에도 전염이 된단 말이지. 사람의 심리가 되게 간사해. 계속 버리면 계속 버리게 돼. 복대립 비블릭 학위도 같은 경우에는 대립전자의 기호를 미제기호를 처리했어. 계속 미제기호를 처리하고 있거든. 최근 출제진들이. 미제기호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 거야? 최소한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생태계 상호작용. 네 문제 출제됐는데. 생장곡선과 생존곡선. 생존곡선은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질수의 순환 단순함기고 군집의 천의를 피도의 변화로 제시해서 용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교목이 뭔 말인지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또. 또 시간이 걸리거나. 생물의 다양성. 전형적으로 내 문제. 4월 학평 이후의 학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야.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게 4월 중순이잖아. 시험을 본 게. 그러면 4월 중순에서 단기적 목표는 6월 평가원이란 말이야. 그럼 6월 평가원 전까지 대략 한 달 반 있어. 고3 수험생들은 1, 2주 정도의 내신 시험 기간이 있을 거야. 그 시간도 잘 쪼개서 쓰셔야 돼. 이제 한 달 반 동안 4월 모의고사를 통해 현재의 학습 상태를 진단을 하고 6월 평가원을 목표로 하여 합습 계획을 재설정해야 돼.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꼭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한 과목에서만 국한된 건 아니겠지. 그리고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다시 한 번 설립,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줘야 돼. 첫 번째 케이스, 나는 개념과 기출을 모두 1회독한 상태이다. 그러면 메인 강좌를 자분기로 하고 서브를 RGB와 만시를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인 연습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친구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또는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기본 문항에서 실수를 계속한다라는 거야. 기본 문항을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야. 시간 투자하셔야 돼. 반복을 하셔야 돼.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방법은 기본 문항은 반복밖에 없어. 기본 문항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론 내용만 반복하면 안 돼. 문제 풀이로도 꾸준히 풀어야 돼. 그래서 탄생한 게 RGB라고.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갖고 여전히 계속 문제로도 풀어줘야 된다. 반복밖에 없어, 얘들아. 그리고 이번 4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유전해서 어려운 문제에서 시작점을 잘 못 잡겠어? 오래 걸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도 답은 나와 있잖아요. 반복밖에 없어.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난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강사들의 풀이법? 필요하지. 하지만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강사들의 풀이법이 바로 떠오르든? 그렇지 않잖아.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문제를 읽고 스토리를 이해한 다음 정보를 파악하여 정보가 많은 쪽, 익숙한 쪽에서 시약점을 잡는다? 풀다 보니까 내가 연습했던 문제풀이의 루틴이 떠오른다? 이런 거지. 시작점부터 풀이법이 적용되는 문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부딪혀야 돼.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서 논리력이 키워지는 거지. 논리력을 한 방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알잖아? 시간 투자 반복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기본 문항을 RGB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꾸준히 푸는 이유는 아는 내용도 반복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고 기본 문항에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남은 여력의 시간을 이용해서 어렵다고 하는 킬러, 중킬러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지.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을 강사처럼 풀려고 하지 마라. 시험장에서 수험생답게 풀어라. 그러려면 평소에 강사처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생각 속에서 논리적으로 제낄 건 제끼고 수험생답게 정답으로 가는 빠른 길을 시험장에서 선택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만점 시퀀스의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은 RGB와 만점 시퀀스를 잡은 게와 병행해서 가라고. 그리고 이런 반쪽짜리 모의고사만 갖고 온 실제 30분의 2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철철실무와 같은 사설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한 주에 이제 한 회 정도는 최소한 풀어봐야 돼. 시간 내에 쫓겨가면서 풀어보는 경험도 필요하거든. 내가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시점에 따라 만약 4월 중순에 시작한다면 6월 평가를 대비해서 한 주에 1회 풀 모의고사를 내가 좀 더 늦게 시작한다면 한 주에 2회 또는 한 주에 3회 풀어보는 시기에 따라서 그거는 재조정을 할 수가 있어. 케이스 2 개념 1회독은 하였으나 기출 미완성 이 상태는 작년 수험생 즉 N수생 중에 거의 대부분일 거야 아마. 현역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 개념은 1회독을 했어. 완벽하게 1회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미 공부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치? 근데 기출은 미완성이 참 많거든. 기출 미완성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다 풀겠어? 라고 생각하고 선별해서 푼 사람도 있을 거고 꼼꼼하게 풀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출이 미완성된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4월 달에 유전 단원 만큼은 1회독을 해줘야 돼. 왜냐면 5월이 넘어가게 되면 쫓겨.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유전은 차분히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쫓기는 상태로 유전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올해 우리가 1월부터 유전을 공부하자고 제안했던 이유 중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야. 유전은 천천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4월까지 가능하시면 유전 단원이라도 1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기출. 그리고 5월에는 비유전 단원을 이미 하셨던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3단원 1, 2, 5 요단원 순서로 해가지고 비유전을 한번 기출을 1회독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고. 그리고 실전모의고사 훈련 꾸준히 해주고. 이건 자기가 잘 조정해서 하시고. 그 다음 케이스 3번. 기출, 개념 모두 미완성. 최악의 상황인 거지 지금. 엄청 불안할 거야. 탐구한 과목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때 개념과 기출을 병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봤거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면해보자는 거니까 어쨌든 많이 미뤄온 거니까 늦어진 거니까 그 현실을 직시해야지. 최악의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이.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6평전까지 1회독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리고 4월에 유전단원 1회독을 해. 병행을 해야 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5월에는 3단원 1, 2, 5. 이 순서대로 가져야 돼. 병행을 해야 돼. 내가 그동안 생명과학에 대해서 개념 기출을 미완성했다면 어쨌든 총공부량이 엄청 부족한 거잖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방법보다 우선시 되는 건 공부량이라고. 총공부량이 매우 부족하면 어떠한 방법을 가져와도 그건 실현할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생명과학을 살리시겠다.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살리시겠다.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병행해서라도 이 시기를 맞춰야 돼.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훈련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생명과학을 포기하지 않고 하실 거면 2등급이라도 나오게 하려면 지금 개념과 개념과 기출이 모두 미완성인 분들은 이 시기에 맞춰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동안 못한 것들을 보완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유전학습식에 다시 한 번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유전은 오래 걸려요.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든 강의 한두 번으로 유전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 들을 때는 알아들었고 또 뭔가를 깨우쳤을 때 쾌감도 있어 유전이. 근데 실상 자기가 직접 낯선 문제를 만날 때는 속도감은 안 나온다고. 내가 연습했던 풀이 방식이 멋지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왜? 최화가 덜 된 거니까. 최화를 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지. 계속 하다 보니까 느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럼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 구평전까지 특정 유전 문제를 버리지 맙시다. 벌써부터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선택과 집중? 되게 멋있는 얘기야. 선택과 집중? 하자. 멋있는 얘기지. 근데 그걸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1등급이 나오겠어? 저 1등급 원하지 않아? 2등급이요? 2등급을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2등급이 나와? 그건 아니잖아. 지금 4월인데 벌써 버리겠다고? 너무 아깝잖아요. 이왕 하실 거면. 6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과 기출 1회독을 유저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킬로로직을 한 번 듣고 아 이해가 안 가요. 넘어가기 힘든 장벽인 것 같아요. 아 그건 꾀병이잖아. 잘 아시는 분들도 2, 3회씩 반복해서 듣는 게 킬로로직.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그동안의 모든 최신 트렌드의 풀이법을 알려드리는데 그걸 한 번 수강으로 다 습득하고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천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날로 먹겠다는 얘기야. 킬로로직을 부분적이라넘아 두세 번은 반복해서 봐야 돼. 남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내 것으로 습득하는데 어떻게 한 번 딱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당연히.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공부인 거야.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아 이해가 안 가. 이게 고민하는 게 공부인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고민해서 어렵게 어렵게 아 이건 것 같아.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게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잖아. 그게 진짜 공부고 그런 것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늘어요 진짜. 꼭 강사처럼 풀 필요는 없잖아 유전을. 근데 비슷하게만 풀어도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이미 가끔씩 해설강의 이런 데서 보여주잖아. 수험생이라면 이번 다인자 문제 30초도 안 걸려요. 해설강의 한 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들은 꼭 강사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 없지. 선택지 조합으로 제껴버려도 되잖아. 점수라는 게 꼭 실력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실력이 다소 부족해서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게 버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버리는 공부를 하면 그건 안 돼. 그런 것도 안 돼. 문풀강의 수강을 하면서 풀이 교정을 해야 돼.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 어려운 유전 문제를 풀고 해설진료 봤대. 어려운 유전 문제를 풀고 자기가 막 고민했는데 도저히 못 풀겠대.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안 본다 물어보면. 왜 안 봤어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요. 유저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 조바심을 갖고 유전 문제 푸시면 안 돼요. 문풀강의 수강해서 풀이에 대한 교정도 받으시고 아 저 강사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저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수험생이라면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좀 더 간결할까. 실전에 가까운 풀일까. 완성도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지.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풀이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 반복체 하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4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모든 감옥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신 거 알겠는데 생명과학 더 이상 미루시면 큰일 납니다. 유전 포기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별 시기 맞춰서 해보세요. 공부방법보다 전략보다 우선시 되는 건 뭐다? 공부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량은 모든 감옥을 매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훈련, 연습의 시기니까. 수능 날 모든 감옥을 보듯 상반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는 모든 감옥이 연습하는 시기일 거라고 연습은 수능 날처럼 매일 모든 감옥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매일 매일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감옥의 공부량은 좀 적게 느껴져. 하지만 그 감옥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게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점수에 제일 좋은 말이에요. 백지장 한 장 차이는 백지장 두 장 차이 백지장 세, 네 장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백지장 천 장, 이천 장 차이가 나면 그건 엎을 수가 없어. 쌓여가는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아. 랜덤하게 이렇게 막 며칠 간격으로 하면 불가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어. 특히 탐구는. 비유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 비유전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틀리는 거야. 비유전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다 알잖아. 막전이 근육?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사설목에서 좀 종종 어렵게 내니까. 그거 빼고는 어렵게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야. 그리고 최근 경향은 막전이 근육도 이렇게 어렵게 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비유전은 계속 내용과 기본 문항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야. 반복. 그리고 유전 파트도 반복이야. 결국은 반복이야.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반복으로 결국 수능에서 만점 받길 원해요. 기원 드립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